우리 인간들끼리 잘 부딪히면 돼요 아 이게 또 뭐야 들어가요? 참사자들 딱지 하나 더 있으시면 되잖아 여기 또 딱지 안 앞처럼 앞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왜 아무도 없어? 경국이야! 경국이야! 정국이야! 창이 형! 여기가 어디야? 창이야 창이! 창! 창이야! 창이야! 진이 형, 진이 형, 진이 형, 진이 형. 형, 조국이 형 지금 못 뺄 수 있는 공헌이 없어. 형, 우리끼리 모여요. 형, 왜? 우리끼리 무릎 쳐야 해요. 우리끼리 무릎 쳐야 해? 형, 우리끼리 무릎 쳐야 된다고. 왜, 왜, 왜. 무슨 일이 되세요? 장희 형. 장희 형. 무슨 의사. 조국이 형 이따 만나세요. 진짜? 정복이 형. 자, 자기야 빨리 와. 자기야 빨리 와. 왜, 왜, 왜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자기야, 자기야. 안 돼 자기야. 왜 그래, 왜 그래. 자기야. 자기야 죽힙합지.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어떻게 됐어? 지금 아니면 뗄 수 없다고요. 너무 반발의 차이로. 야 이방수 정말 내가 이방수. 너 왜 그래. 어차피 승분이 이런 거 지금 아니면 뗄 수 없을 타이밍이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전복이야! 지금 아니면 뗄 수 없을 타이밍이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정복이야! 됐어! 됐어! 나 지금 뭐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또 누가 혼나면서 온다. 진짜 화난 게 아니고 쟤는 늘 저래. 쟤는 평소한 모습이야. 배 등을 떠서 차라리 나가지고. 형 초콜릿 빨리 먹어 또. 초콜릿 받고 뭐라 그러는가. 형 뭐라고 해. 에이 정말 이러고 살아야 되냐? 영생한테. 나 이거 이상해. 아 이거 이상해. 얘 때문에 진짜 뭐. 일이 안 돼. 아 정말. 나 일하고 정말. 아 왜 또 화났어. 얘 또 불쌍돼 있냐. 자. 얘는 좀 병이 있는 것 같아 형. 진짜. 아 무슨 병이 있어. 너만 병을 끌려고 그러네. 아 무슨 병이 있어 얘는. 광수는 종국아. 자기가 아웃해도 너만 아웃 되면 그렇게 좋아하는 애야. 형 나 아웃 때는. 너는 나 아웃이 우승이냐? 그래? 거의 그래. 광수야 넌 그렇지 거의. 형은 안 됐어요? 뭐?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 나는. 야 너한테 도심해 또. 처음에 얘 알지? 형은 왜 그러냐 진짜. 아 얘는 진짜 형 우리. 그래 형 진짜. 야 그러지 말자. 얘는 또. 얘는 또 이렇게 달래면 또 믿어. 야. 또 당해 또 당해. 또 당해. 지금 종국이 형 풀렸어. 숫자로 붙여놔 얘들아. 우리 형제잖아. 저 동훈이에요 형. 그래. 왜 깜짝 놀랐어. 너는 우린 우린 나아웃지? 우리 형치. 누구 있어? 우리 형치. 누구 있어. 누구 한 번.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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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구. 쪼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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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치자, 치자 어, 스윙을 좀 했다 아, 손가락, 손가락, 아프다, 아프다